집에서 수건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하지순환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치 동작을 소개합니다. 두 무릎을 구부려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. 왼쪽 발에 수건을 걸어주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주세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. 여기서 포인트는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게 꼬리뼈를 바닥에 붙여주는 것입니다. 좌우 번갈아 가며 팔에씩 세 세트 진행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